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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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정위원소본대는 양주시의 관전위에 힘쓰겠습니다. 또한 화학과 신뢰를 바탕으로 생농과 넘치는 재난공사자로서 화재예망과 진압활동,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공사활동으로 지역안전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의용소방대의 박경규 대장님, 여성의용소방대의 진미경 대장님 축하드리고요. 우리 대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서 9배지만 선배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선배들을 추월할 수 있는 그런 옥정 의용소방대로 발전해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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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